짜빡입니다 짜빡입니다 김밥이랑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여러분 짜파구리가 몇인분인지 아는사람 20인분 하지만 안되는거는 30분 걸렸습니다 하지만 먹는거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20인분으로 되겠나? 자 5분 시작할까요 일단 저보다 5개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문지 깔 필요가 있다 신문지 깔 필요가 있다 어째 딱 끼면 되는거 아니야? 신문지 깔으면 저희가 잘게 없지 그래 야 3개가 일단은 많이 먹어도 되죠 많이 먹어도 되죠 그만큼 운동하면 되는거니까 응답이 없어 근데 아무 말도 없어 자리위임상체 김치 아 김치요? 저희가 김치가 없어요 손사람은 살짝 뒤로가서 먹을까? 뒤로갑시다 예 나 김밥강이랑 나도 찍었나? 근데 김밥에 우엉이랑 단무지밖에 없어요 그거 원래 A0인거 같애네 얘들아 얘들아 푸네들은 뒤로도 받아 안푸네들이 하지마 아직 몇 손을 보고 아 기다려 아 제가 맨 끝 맨 마지막 왜 얘는 햄이랑 다 들어가 있는거지 왜 얘는 하하하하 나 잡고 올래? 형 형 형 형 아 맛있다 이거 순철이 형이 끓인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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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냐. 됐어. 제가 단물리를 보내놨어요. 한번 무언가 먹어볼게요. 맛있지? 원더풀.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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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신고 오는데 저희가 스콜. 제일 많이 부어하는 사람들. 진짜. 진짜. 맛있다. 한 접시 먹었는데. 잘 먹었습니다. 꼴찌가 설거지. 꼴찌가 설거지다. 꼴찌가 설거지. 설거지만 2시간. 꼴찌 설거지. 잘 먹었습니다. 고마워. 건강하십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마워. 유지훈 다운쪽. 공기 알러지? 맛있은 거야. 이 좋습니다. 고마워. 자 다 먹은 사람 찢으러 갈게요 다 설거지 해야돼요 오늘 설거지 해야되데 오늘 설거지 해야되데 오늘 설거지 해야되데 오늘 설거지 해야되데 이제 물 안쓰보세요 저 아마도 한번 해봅시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한다 저게 잘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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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